안녕하세요. 긴날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공주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말레이시아 에뛰드가 6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말레이시아 소녀들이 에뛰드 무척 사랑해 주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에뛰드 모델로서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워 감사드립니다. 왠지 언젠가 말레이시아에 여러분들 꼭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도 드는데요? 그런 느낌? 다시 한 번 6주년 축하드리고요. 우리 말레이시아 소녀 여러분 에뛰드를 만나 더욱더 매일매일 더 예뻐지세요. 원어비스 트윗 에뛰드!